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만났습니다. 기억하신다. 데이터 이 사람 한 만큼 그렇게. 그중 얘기하지 마라. 빨리 나가서 다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예절 교육. 예절 교육.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봐. 어 이렇게 인사하고 앉을 때 이렇게 정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으라고 해봐요. 편히 앉아. 편히 앉아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냐. 하면 다시 해봐요. 편히 앉아라. 감사합니다. 아 그래 두 번. 두 번 정도 했을 때. 한 번은 거절해라. 예절 교육 받을 필요 없어. 왜 물어봐. 얘기해 줘. 아니 괜찮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보. 왜. 얘들아. 어? 어 어머니 목소리 아니에요. 여보. 왜. 얘들아. 어? 이거 어떠니 엄마. 색깔. 오. 오 예뻐. 약간 한복같은. 바지는. 안 어울려? 잠깐만. 잠깐만. 할머니한테. 그러면 여보 이건 어때? 아 그거 너무 세렝게티야. 어 예뻐. 아프리카야. 할머니는 다 예뻐. 뭘 예쁜데 또. 뭘 다 예쁘데 너는. 아니 뭐 사냥 갈 일 있어. 호피 같은 거 좋아하지. 호피 예쁘잖아. 호피 너무 세. 조금 세. 할머니 같아. 아이 참나. 아이 옷 좀 사주지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충 입으시지. 그럼 어떡하지? 이게 좀 보상하지? 그래 그건 좀 낫다. 자연스러워. 알아서 그럼 이걸 입을게. 일단 그거. 이거 립스틱은 괜찮아? 이거 립스틱은 괜찮아? 너무 빨개. 그래. 글자 안 빨갔네.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이럴 때 딸이 있으면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다 남자야. 아이 정말. 관심이 없어. 한승이 그냥 무조건 이쁘대. 엄마 아까 아침부터 구릇부를 머리에. 나도 키티 많이 한 거 처음 봐. 나 처음 봤어. 오늘따라 좀 그래. 할머니랑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렇지? 됐어요 이제? 훨씬 화사하네. 양말이 아냐. 그렇지. 맨발로. 맨발로. 맨발로도 안 잡아. 발톱에도 이미 다 돼 있었네. 페디큐어가. 엄마 발취됐잖아. 발취됐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네. 형 20년 젊어 보여? 네. 할머니 오늘 이뻐야 돼. 왜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 손 봤어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할머니가 젊은이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됐다고? 젊은이. 젊은이? 떨린다 어떡하냐. 왜 긴장돼? 엄마 발톱 판 거 처음 봐. 페디큐어. 뭐야 우리 안 써. 엄마가 가만히 먹었어. 어? 누가 오시길래? 아직 오실 시간 멀었나? 다 오실 때 됐을 텐데? 보통 무릎 반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오셨다. 아이고 어떡하냐. 오셨다. 아이고 어떡하냐. 오셨다. 오셨다. 네가 다 가. 네가 다 가. 네가 다 가. 네가 다 가. 여부 당신이 가. 아니야. 싫어 싫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문을 한승이가 열자. 그래 그냥. 문을 한승이가 열어. 그래 그냥. 문을 한승이가 열어. 어? 진짜 너무 궁금한데 누구신데 그러죠? 아니 그래도 가까이 와야지. 가까이 빨리. 아이고 여기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반갑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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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다 미남들만 있네. 반갑습니다. 아 만기 형님을. 아 맞아 맞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성이 어머니는 누구세요 이상형. 이만기 씨 스타일. 저는 좀 이렇게 최고가 권장하고. 만기 형님 어 만기 형님. 야 만기 형님은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집은 다 미남들만 있네요. 반갑습니다. 저 올 때 빈서 놓을 수 없어가지고. 올 때 빈서 놓을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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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를 왜 치는 거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잘생겼대요. 아 근데 어디 앉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버님 웃음이 맑지가 않아야지.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별맛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얘기가. 아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시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꼭 식사 초대에 집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아니 진짜 영광입니다. 아니. 옛날에. 까지 따로. 예능 프로그램을 듣고. 네 네. 아니 그래서. 아니 집사람이 왜 우리 저 천하장사 임환기씨를 그렇게 좋아하라 했더니만. 네.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호키하게 생기셨어. 오. 체격도 좋으시고. 네. 막내따로 또 제일 예뻐하셨고. 막내십니까. 네네 막내네. 저도 막내입니다. 어떻게. 저는. 연세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 연세는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년생입니다. 63년생. 어뭇디. 제가 저기 우리 마이씨보다는. 4년입니다. 그럼. 오분 인생.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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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h. 여러분 형님으로 모시고. 아니 경수님을 하고. 네, 네. 경수님,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 뭐 뭐. 아니 그러게 내정시키니까. 아니 뭐. 내가 보양식으로만 했어요. 여름 이제 다가오고 땀 흘릴 철이니까. 이야. 오늘 경수님 오신다고 아주. 와 인삼 특이해. 아 백수. 이야. 우와. 뭐야. 뭐 뭡니까? 뭡니까? 산낙진데요. 산낙지가 보양식으로 많이 좋다 그래서. 어휴 야. 이게 귀한 건데 낙지 이거는. 사는 거 사느라고요 제가. 새벽시장 갔다 왔어. 아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안 먹잖아 유빈아. 이 고랜스 어디서 왔어?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당이에요? 형님 이거 음양탕 드시잖아요. 예. 뭐야 음양탕. 음양탕도 하십니까? 음양탕? 음양탕 그 모양. 예. 네. 음양탕도 하십니까? 아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뭔데? 음양탕? 음양이 딴 게 아니고 차가운 거하고 따뜻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샀는데. 처음에 따뜻한 물에다가 찬물로 갖다 일하면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안에 어떤 미네랄도 막 생기고. 아아. 식전에 꼭 그거 드시면. 식전에 이거 먹으면 속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물인거죠? 물. 그냥 물. 그냥 물인데. 아침에 따뜻한 물 먹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한잔 타다 주면 안 돼요? 저도요 저도요. 다음부터 해 드릴게요. 형님 먼저 좀 드십시오. 아 예예예. 아 예예. 먼저 좀 드십시오.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 형 형 형 형 좀 붙어 줘. 아 예예. 형 형 형 형 좀 붙어 줘. 아닙니다. 드세요. 아닙니다. 드세요. 방황히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 빼주실 것 같은데. 아. 아. 아 네 개니까. 이거. 제가 누룽지로 죽도 다 준비해 놨거든요. 찝찝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런데. 백수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이거는 저기 인삼인데. 인삼을 튀겼거든요.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네. 네. 인삼 튀김은 처음 본다 지금. 인삼 튀김은 처음 본다 지금. 인삼. 인삼. 어휴. 삼향내 그냥. 삼향내 그냥. 산낙지가. 물김치. 저희는 여름에 물김치가 집에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신가? 아 진짜 시원합니다. 여기다가 국수를 삶은 거 같고 이렇게 말하고. 저희 그런 거 잘하거든요. 죽을 아예 지금도 갖고 온다. 아 좀 더 있어 더 있어. 맛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대접받아보기는. 아 그래요? 제 평상 처음입니다. 응. 당신 이렇게 저기 음식 만든 거는 내 기억이 10년 만인 것 같아. 오우 씨 손님이 없으시잖아요. 요리 점심은 너무 좋으신데. 응. 근데. 생일날 뭐 밥 한번 해겨보십니까? 아유 생일이요? 쌀은 씻을 줄 알아요. 쌀만 씻습니까? 쌀 씻고 전기밥솥에 꽂아가지고. 응. 그거까지 할 줄 알아. 요즘 그렇게 하면 쫓겨나면 된다. 그랬어요? 네. 저는 집사 생일 때. 상을 제가 차립니다. 아 그래요? 네. 상을 제가 차립니다. 아 오케이. 밥솥, 국토, 미역국토. 오 대단하시네. 전부 다. 상을 다 차립니다. 어머. 오빠. 한 번도 안 한다면 올해. 한 번은 생일인데 이제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뭐.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은근히. 아유 화나죠. 오늘 저녁에. 나은 데 날 것 같아. 응. 아유 화나죠. 오늘 저녁에. 나은 데 날 것 같아. 응. 저녁에 친구들하고. 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집에는 안 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햇떨지도록.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만 하는 거예요. 응. 왜 안 오자고. 네. 생일날. 생일날도 아니 몰랐지 생일날인지. 아니 몰랐지 생일날인지. 아버지. 왜 안 챙겨줘 챙겨주는데 뭐야. 1등급 안에 1등급 안에. 그렇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어. 10등이 최악이면 9.5등.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생일날은 아닌데. 아니. 언제. 언제 안됐니. 이게. 하하. 안 적어놨습니다.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습니다. 어. 하하. 며칠날인데. 7월 4일이야. 7월 4일. 땡. 아닌데? 땡. 아닌데? 7월이 아닐 텐데. 7월이 아닐 텐데. 우리 둘이 처음 만난 날 며칠인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요일 얘기하는 거야. 며칠. 몇 월 며칠. 자전생아. 2월 5일. 아니 2월 5일은 아버님 생신이에요. 아버님 생신이에요. 여기 속에 있는 뭐 비슷한 날짜. 기념일. 3월 12일이거든요. 모르잖아요 날짜를. 여기다 굉장히 기록해놓고요. 저 망희 씨는 저 연애 결혼하셨죠? 예. 저는 올 5일이 만났습니다. 기억하신다. 저는 올 5일이 만났습니다. 기억하신다 로맨틱 가입. 아유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이 친구야. 올 5일이야 다 대한민국이다 라는 날인데. 수술이 됩니까? 수술이 됩니까? 아유. 야 아니 처음에 그거 기억하는 사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게. 저는 이후 10월 28일이었지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날부터 저는 계속 면발치에서 지켜봤어요. 10월 28일 맞냐고. 그날이에요. 10월 28일부터 지켜봤어요. 아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셔서 예전에 언뜻 듣기로 씨를 하셨던 왕년의 기록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요? 팬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83년도에. 네. 연도까지. 체육진 선수를 포기거리로 해서 탁 천하장사 처음 하시잖아요. 네, 네. 체육진. 그렇습니다. 한 명. 우와.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이만기.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대분들은 또 좀 이야기 어려운데. 그건 기억해야죠. 그 이만기 씨는 이제 씨름에서 힘쓰는 거 최고지만 아마 종합 채우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헐 날걸. 아버지가 헐 날걸. 나는 혹시 얼마 전에 제가 공 차는 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공 차는 거. 공 차는 거 보고 연서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아니고. 네. 그 우리 지금 망희 씨도 체력장 하셨나? 했죠. 몇 점 받았어요? 저희도 체력장 점수가 거의 위에 하위 점수. 아니 그러니까 몇 점 몇 점. 거의 다 만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점. 네. 어 그러면 좀 얘기 달라지는데. 100m 몇 초 때 있습니까? 100m 11초 8. 에? 5대 4인 국장 고등학교에서 2등에서. 오. 11초 8? 어 11초 8. 단임 빠른데? 엄청 빨라. 단임 빠르잖아. 단임 빠르잖아. 할아버지 2초만 더 빠르게 하면 우산볼트보다 빠른데요? 11초 8초. 진짜 11초 8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내가 그래도 유도도 했어요. 태권도 초단. 초단이요? 그리고 축구, 야구. 공 갖고 노는 운동은 다 잘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력장 시험 보면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198점 받았어요. 달리기. 그런데 체육 관련 학과를 안 가시고. 아 그때 이제 경신고등학교 가서 축구를 하려고 그랬지. 경신고등학교. 차범근 씨가 나온대. 아 예예. 동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럼 다른 걸 더 뭐 좋아하시는 운동은? 이제 뭐 회사 다니면서. 당구 좀 쳤죠. 저도 당구 좀 쳤죠. 인천 짠다면 얼마입니까? 200이면 짜지. 저도 한 200을 치거든요. 오. 그리고 당구를 한번 해보자고 오는데. 뭘로 하실 거예요? 뭐 3구, 4구? 4구. 4구? 아니 그럼 몇 개 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개? 20개에서? 200? 응. 20개? 20개. 진짜 20개예요? 응. 먼저 하이소. 가서 형님부터 하셔야. 자 시작합니다. 오 좋은데. 오. 봄은 뭐. 네? 봄은 뭐.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허리 아프네 이거. 아휴. 어휴. 어휘. 어휴. 오, 왼손 놀아 시네? 누가 하시네. 200 맞다. 200 맞으셔. 한 개. 200 맞으셔. 한 개. 200 맞으셔. 아니 매일 치시는 것 같은데. 매일 치는 시간이네. 200이다. 오 200이다. 200. 이야. 이야. 아유. 잘 치시네. 아유. 아유. 아니 박수 쳐? 박수 쳐. 응? 아 좋다. 셋다. 아유. 아유. 아 이거 잘 갔는데. 아유.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오. 왜 박수 한 채. 박수 치는 안 돼요. 어머님.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안 땡기네 진짜. 아유 참. 이야. 아 두 개 안 들어오는. 아유. 어? 붙었다. 붙었다. 붙어서? 저건 안 되는 거야. 붙으면. 붙으면은. 저 공을 먼저 칠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진짜 붙었다. 붙었다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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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이거. 이거 너무. 안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아 이거 모르겠는데. 붙은 게 아니잖아 형님. 아 붙었어 붙었어. 네?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종이를 한번 이렇게 껴볼까? 흔들릴 것 같은데. 아 붙은 거예요 그거. 아유. 붙었어. 아 붙었다니까. 아 떨어졌다니까 형님 이거. 아 붙었어. 아니 진짜. 아니 눈도 나쁘다면서. 아 진짜 봐 진짜. 아니 눈도 나쁘다면서 어떻게 붙은 걸. 저 떨어지게 붙었다고. 아 진짜 봐봐봐. 아 떨어졌다니까 이거는 형님. 아니 저기 사장님 불러.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이거 붙은 거야 붙은 거. 아니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통과된 불빛을 한번 봐봐. 아 진짜. 떨어졌네. 어? 떨어졌네. 떨어졌다고요? 아 그래 봐요. 아니 엄마 누구를 우워놓고 계신 거야 엄마는. 아 어머니. 예 이렇게 해야지. 붙었어요. 붙었어요. 떨어졌는데. 아 이 사람아. 지판을 좀 다 써봤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한정은 끝났는데. 아니죠. 흔들어 붙여놨네 이거는. 그렇지. 맞아요. 붙었어 이거. 아. 한정은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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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걸 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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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쿠션 들어가는 거 맞죠? 내만의 위닝, 위닝샷. 그런데 저기 우리 이만희 씨 저기 잠꼬대가 심하대. 잠꼬대가 되게 심하대. 그거야 뭔 상관이십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각방 쓴대. 각방 쓴대 각방. 형님 방문은 형님 200인데 입은 형님 300같은디. 2, 4, 3. 3, 4, 3, 5. 아, 끝. 끝. 인정, 인정. 아니 아까 보니까 이 종아리도 이렇게 하트 근육이 있는데 손에도, 판에도. 이것도 있잖아요. 아니 대신 사람 한 번 걷는 거야. 근육 얘기하지 말아. 빨리 나가서 나 백무 달리기 한 번 뛸까? 아니 백무 상 뛸까?